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마지막 청문회, 그것은 알기 싫다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좀 일찍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요. XSFM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의 유협식 환자입니다. 윤세민 위원장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덕치료 아저씨 들어오셨어요? 보안손님이면 묻지 않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덕치료 아저씨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보안손님이랬는데 고환손님. 홍성과 덕질 간사가 보안을 지키며 앉아있어요. 주름이 아주 많이 된 스웨터도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친박 측에 유면상 간사가 앉았습니다. 친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교체될 뿐이죠. 상식으로 복귀하여 예전에 큰 부동산 많이 다루던 어떤 형님에게 들었던 한국 사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떠오릅니다. 한국은 절대로 넓은 땅과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 아 멋있어요. 또 우리가 넓은 땅이나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위해를 당해본 적이 있어야 좀 반대라도 할텐데 왠지 당연히 맞는 말 갖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슈퍼맨은 맞아도 아프지 않다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니까. 크립토나이트가 없으니까. 특검팀이 말이에요. 안정범 정책조정수석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되면 이제 폰을 뺏을 거 아닙니까? 폰을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 이런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휴대폰 문자에 삼성권 완료. 최 어머 이렇게 써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날짜로 써있었을까요? 2015년 7월 20일 날 이런 메시지를 받았대요. 이게 언제 타이밍이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비공개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막 깨졌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보다 5일 정도 빠른 시기래요. 그러니까 좀 느렸으면 최 자가 좀 이상해요. 별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근데 좀 빨랐으면 최라는 말이 약간 무게감 있게 들려요. 그렇죠. 최가 결정하심.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특권 관계자는 이걸 아직 최준실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의 케일 수도 있다. 네. 뭐 약간 게 아니라 나는 다른 경우를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최고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역시 우리 덕치료를 받고 있어요. 최에케나 생각 못했네요. 아니 진짜. 최에켓이라는 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 없이 이런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 한국에서 제가 이제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온 바가 맞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앞으로 추적해야 되는 지난한 시간 동안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점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독일 검찰한테 맡길 겁니까? 무슨 문화재 뺏기듯이 그 돈 다 뺏기라고?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한국 추적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내부 해적도 너무 많고 서울시에서요. 동호대교를 건너자마자 이제 앞구정역이 나오고 지하철 3호선 앞구정역에 그 동호대교를 쭉 내려가자마자 바로 오른쪽 안쪽 골목에 있는 되게 큰 건물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최서원 이름으로 돼 있죠. 그 건물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보면 한국이 저만한 건물을 개인에게서 뺏어갈 수 있나? 안 되겠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념에 젖어듭니다. 한국에 넘쳐나는 저 많은 부동산 자산들은 개개인이 성공한 쿠데타의 상징 같다. 성공하면 못 뺏어가는 믿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나 열심히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요. 사법부 원래 있던 사법부도 아니고 특별검찰 한 팀 에게만 지금 맡겨놓기에는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특조가 더 유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안개 속이고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특조위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상이라는 말도 못 붙이도록 마지막 청문회가 되어버린 7차 청문회죠. 잠시 후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닭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핏그린 약산성 헤어케어 시스템 비그, 그린, 설페이트 프리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청문회 기록실을 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9일 저는 마지막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네. 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덕관사 보기에는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 그렇죠. 네.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100% 확률은 아니니까요. 사실 우리들이 이게 청문회 관련된 기록실 작업하는 환경을 보았을 때는 그 청문회를 밤 12시부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뭐냐 그 저 프리미어리그 보듯이 네. 우리가 밤에 느지막히 모여서 정리하고 팝콘 먹으며 네. 차라리 그쪽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24시간 넘게 깨있는 건 이제 금을 하고 싶은 네. 1월 9일 7차 청문회였습니다. 저 특위의 진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네. 꽤 많이 변경이 됐죠. 왜냐면은 그 어 센시 업체가 지금 정당을 창당했죠? 아 아무 뜻도 없는 내용에 영어가 막 써있는 그 노트를 판매할 것 같은 네. 바른 정당이 생겼어요. 생산뼈를 싫어할 것 같은 그 한국 특유의 오른쪽 성해를 되게 잘 보여주는 이름이죠. 바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네. 이게 바르니까 왼쪽은 양아치 하고 탄압할 준비가 돼 있는 마음 같은 걸 보여주는 아니 그리고 이 바른이라는 단어가 네. 그 과거에 엔비가 네. 주로 많이 썼던 음 그렇죠. 단어라고 하더군요. 네. 맞아요. 엔비 계열에서 이제 생성된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음모로는 많이 있죠. 국민하고 합칠 거라는 음 그거야 뭐 네. 그럼 바른 국민 바른 국민의 정당이 되죠. 음 아니면 국민이 바른 정당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런 게 국민이 누구와 싸워서 쳐 바른 이게 친박하자가 해준 얘기가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신의계의 단어인 거예요. 네. 이게 신의계가 자주 쓰는 메인 키워드예요. 네. 자신들의 성격이 일정한 정관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죠. 음 그러네요. 지금 원내 4당이 있는데요. 하나의 당 빼고는 다 누가 싫어서 있는 당이에요. 자 아무튼 바른 정당 때문에 원래 바꿨어야 되는 게 많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100년 전의 댄디보이 이완영 의원이 그리울 거예요. 드디어 사임에 성공했습니다. 도망쳤어요. 댄디보이면은 모던보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럴까요? 약간 경성의 느낌 모던의 느낌은 아니고 약간 댄디의 느낌 네. 그래요. 아무튼 그 모던 느낌도 있는데요. 비읍시옷 오이 뽀이 아 뽀이 내가 비읍시옷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네. 후임 간사로는 정유서 의원이 정유서 의원은 나름 친박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또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무대 뒤에서는 아 집권 여당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균형을 찾으려는 모습을 투트랙 전략 네. 보여주던 균형이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시니컬 하십니다. 아 저 친박이죠. 깜짝 놀랐네요. 실수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완영 의원의 위원 자리를 보임하는 사람은 이제 이채익 의원으로 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채익 의원도 사임해버립니다. 달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가 지켰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독이든 성배 혹은 그냥 독 네. 그런 취급을 했죠. 그래서 어명수 의원이 보임에 옵니다. 네. 어명수 의원이 나타납니다. 저는 어명수 의원이라는 분이 있으신지 요건을 해놨어요. 저도요. 사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늘 떠올리기로는 네. 바둑잘두고 바둑잘두고 원로 코미디언 한 분 계시죠. 같은 이름에 코미디언 그분은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요. 80년대 TV에서 온 국민에게 매주 주말마다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셨던 분이에요. 어 정말요? 무슨 얘기에요? 그게 그 어명수 개그맨 어명수 씨가 밀던 생성기로 돌렸나? 개그맨 어명수 씨가 밀던 유행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잘 된다 싶으니까 거대한 자기 주민등록증을 판넬을 만들어 와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때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었던? 60년대 TV 이런 때만 해도 인터뷰 따로는 밑에 주민등록번호 써봤었어요. 아무튼 개그맨 어명수 씨가 코미디언 어명수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명수 의원은 레어하지만 나름 전통이 있는 경남북의 철새죠. 전통이 있는 철새. 어떻게 보면 좋으시냐면 이런 사람이 드무니까 왜 드무냐면 이 사람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사회에 지선해서 밀양시장에 당선이 되는데 열린우리당은 대참패했거든요. 그때 지선에서. 제 기억이 지금 안 치솟아서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자체장을 스무 자리도 못 가져갔을 거예요. 아마. 그중에 밀양식이나 있던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여당이 바뀌는 걸 보고 그냥 여당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울산의 강길부 김해의 이만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당이니까 그때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음 여당으로 옮겨 탔던 사람들 중의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그전에 뉴스에서 많이 들으신 거는 그때였어요. 신공항 유치 때 신공항 유치를 우리 동네에 하는 걸 반대하는 시민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폭행을 했던 너 같은 시민 필요없어라는 드립으로 유명해졌던 그래서 그 피해자분이 전치 몇 주 4주 5주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2주면 그냥 뒷목 살짝 잡은 건데 4주면 기스가 좀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명수 의원 밀양시장 재선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게도 밀양, 의령, 하만, 창령을 지역구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초선이고요. 심지어 신익의 핵심이었던 조혜진을 무소속으로 때려잡고 올라온 건물입니다. 아까 초선은 열린우리당 재선은 한나라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친박으로 분류됩니다. 친노 출신 진박입니다. 매우 유니크합니다.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분당을 했지 않습니까? 특위 구성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바른정당이 1월 10일 현재는 의석수가 30석입니다. 그런데 국제위원은 5자리를 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줄이고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할 예정이니까 여기도 간사 하나를 더 배정해 줘야 되고 되고 하지만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1월 15일 종료까지는 현행 그대로 가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대신에 활동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때 다시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죠. 그렇게 되면 아마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자리 중에서 한 자리 내지 두 자리 정도는 새누리당으로 가게 되겠죠. 제2당이니까요. 네. 친박위원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활동연장시가 되면요. 위원장도 바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내 1당이 가져가니까요. 김정태 위원장은 거기 뭐 있죠. 네. 그러면 아마 박범계 위원장 아마 다른 사람이 되든 민주당에서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 1월 3일에 국조특위가 회의를 열었어요. 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건 두 가지였죠. 7차 청문회 증인 명단 참고인 명단 결정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위원장에 따르면 원내 사당의 원내대표가 이긴 모였는데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원들은 아니 어느 당이 기간 연장에 반대한 거냐 꼭 해물었습니다. 위원장은 제가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인터넷에서 정우택을 검색하면 어느 당인지 할 것이다. 요즘 비꼬시는 능력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어쨌든 활동 기간 연장이 이미 한 번 무산됐기 때문에 이날 있었던 7차 청문회에서 재차 기간 연장 촉구를 또 결의합니다. 김성태 위원장은 3일 회의에서도 그렇고 9일 실제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원내 사대표가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모여서 합의를 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기간 연장권을 통과시켜달라는 희망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이 바른 정당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보는 손해입니다. 이건 지금. 네. 증인이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정리해버렸네요.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증인만 20명 참고인만 3명이었는데 증인은 2명 참고인은 1명 출석했고 최종 증인 2명이 더 출석해서 결국 5명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증인들로 보겠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중 2명이죠. 박근혜가 경북 달성에서 정치 입문하던 그 시절부터 쭉 비서관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어 불출석 사유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연락이 닿지 않음. 실종, 클로킹 상태입니다. 사실상 잠적 상태로 현재 탄핵 재판도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안위가 좀 궁금해. 저 걱정이 돼요. 아 예. 그렇기도 해요. 언제부터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니. 저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글쎄요. 보급 사발면을 조심해야겠다. 김한수 행정관도 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개통해준 사람이고요. 대선 당시 댓글 달고 트위터도 하고 일백을 퍼나르고 하는 활동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정말 정지원이네요. 국정원을 지원한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자리에 갔는가. 최순실 조카의 친구입니다. 이 조카는요. 최순실씨 언니인 최순득씨나 동생인 최순천씨가 아니라 어머니인 임선희씨가 최태민과 결혼하기 전에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장녀 최순영씨의 아들이에요. 이복 언니의 아들고 을의 친구를 데리고 온 거죠. 이쯤 되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이 정도 수준이면 전국민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섯 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전국민이 최순실의 땅이다. 그런 거를 한민족이라고 저도 이렇게 좀 뒤져보면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겔탭 정도는 개통해 줄 수 있다. 이복 언니의 아들의 절친. 내가 1배 글정도는 나도 퍼다갈 수 있다. 아무튼. 불출석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차에도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불출석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주소불명 불출석 사유여서 의원들이 많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청와대 행정관인데 주소불명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재헌의회 처음 생겼을 때인 것 같아요. 집을 알 수 없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때 위원들이 많이 화를 냈죠. 청와대가 주소를 주지 않아서 찾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이 사람 민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출생신고 당시 그리고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주소를 주지 않았다고 어명세 의원이 나와서 민번호를 가르쳐준다. 당신의 번호는 아니 민번도 없나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담이라든가 하치네미크라든가 그 아담? 그러면 최소정 씨의 아드님은 뭐야? 친구가 사이버야? 아니 행방불명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공직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행정관 윤전추, 이형선 일명 겨울연가 연쇄연가범 이제 코너에 몰렸죠. 새해가 시작됐는데 연가를 쓰는 쓰기 시작하는 바보는 끊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행정관 디오죠. 윤전추 씨 대충 들어서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레이너인데 행정관으로 특채가 된 이상한 기적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직책으로 갔죠. 네. 윤전추 트레이너 최순실에게 혐오 발언 들은 사람이죠. 최근에. 크리스마스 카드. 맞아요. 시집가라고. 아따 나쁘더라 최순실. 이형선 행정관은 이형선 행정관은 최순실의 스윙비서 역할을 했던 영상이 유명하죠. 핸드폰을 액정 잘 닦아서 기름 잘 닦아서 건네주시는 매너남이셨습니다. 몸이 되게 좋잖아요. 네. 몸도 좋고. 그러니까 그 자켓에 인물도 헌치라더군요. 자켓에 평소에 알코올을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소독이야 써놓게? 닦아주려고. 맹장 쪽에. 맹장. 그럼 그 소재가 안경 닦는 거기만. 그러니까 거기만 딱. 네. 패치돼서. 안경 닦는 소재로 정장 만들면 되게 하늘하늘 거릴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닦으면 좋고. 괜찮겠는데요. 안경도 닦고 자켓으로. 윤 전춘은 현재 탄학재판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불출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영선은 검찰과 특검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나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박재홍, 박원호, 승마 감독들이죠. 네. 삼성 한화가 정유라를 지원한 것들과 관련해서 연관된 인물들입니다. 박재홍 감독의 경우에는 개인 레슨 하느라 광주광역시에서. 네. 지난번에 못 올라오셨던 분인데. 그런데 개인 레슨을 하다가 실종되셨어요. 왜냐하면 레슨이 너무 많아져서 바빠 죽겠네. 그러니까 말을 엄청 빨리 타시려는 중인데. 아니면 말 사이에 껴있는 걸 못 찾는 걸 수도 있고. 말 구유 같은데 지금 구조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말이 빽빽하게 있어서. 레슨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박재홍 씨는 연락주절 상태고. 그리고 박원호 씨 같은 경우에는 동일했죠. 암수술. 암수술 이후로의 요양치료 중이라는. 그리고 저는 꼭 보고 싶은 사람인데요. 유진 룡.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이후로 보고 싶어요. 아쉬워요. 이 사람은 인사청탁, 블랙리스트 등을 폭로했죠. 그렇죠. 장관직을 스스로 던지고 나온 사람인데. 진영 장관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본인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러려고 장관했나 자괴감을 느낀. 용산의 진영 의원 이야기해 주셨는데. 덕질 간사께서. 배를 내릴 때를 놓친 사람이죠. 그동안 왜 불참했느냐를 지난주였나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김기춘 씨의 위증을 보면 뒤통수를 갈기거나 싸대기를 날릴 것 같아서 불참했다.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나올 때. 아마 처음 나올 때였을 거예요. 이렇게 YTN 이런 데서 보면서. 아 그러면 앞자리에 앉혀야겠네 유진영 씨. 아 그러면 뒤돌아서 때리겠지. 김기춘을 뒷자리.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지. 뒤에 앉아있으면 뒤통수를 때리는 거고. 앞에 앉아있으면 뒤돌아서 싸대기를 날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군요. 경호회수가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둘 다 가능하겠죠.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히는 게 좋을 뻔. 아무튼 김기춘을 때리고 싶을까봐. 네. 유진영 씨 같은 경우는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남자 우병우도 있었습니다. 우병우 씨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까바라는 익숙한 이유로 참석을 안 했는데요. 확실히 핫한 남자다 보니까 사회수의 스캔본이 아예 언론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들 가운데서 약자가 가장 귀여운 사람이죠. ㅇㅂ이응. 맞아요. 짱귀. 심지어 우, 비읍, 우로 써도 엄청 귀여워요. 네. 아무튼. 그리고 저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또 실제로 귀엽더만요. 여러분 지금 종이에다 우, 비읍, 우 한번 써보세요. 되게 귀여워요. 연애할 땐 많이 썼던데. 비읍을 너무 크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 쓰고 있어 지금. 나 지금 써보고 있는데 외교원 왜 귀여운지 모르면 나 바보지. 아재지. 아재인거지. 화이팅.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네. 그 다음은 이화여대의 인물들이군요. 최경희, 남군곤, 김경숙. 자꾸 남곤곤으로. 그러니까. 아니 점점 남근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무엇이 돼도 곤란하다. 세상의 모든 남궁씨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봐준 3인방이죠. 총장, 입학처장, 최대학장. 최경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를 이후로 불출석했고요. 김경숙 씨 같은 경우는 암치료를 이후로 불출석하였고 남궁곤 씨는 참석하였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정동춘 씨 사퇴한다고 말은 한 적이 있는데 후임도 없고 임기도 1월 12일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고 자기도 욕심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냥저냥 이사장을 꿰차고 있는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입니다. 그 직소 그만 안 둘만 하죠. 그 일단은 새우 770. 그리고 차도 받고. 차량 제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퇴한다고 말을 했는데 안 지키는 거죠. 조효옥 대위도 이번에 호출을 받긴 했습니다. 전 의무실 간호장교였죠. 네. 조효옥 대위는 청문회에 이미 한 차례 출석했고 특검의 참고인 조사도 임했으며 국방부 위탁교육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긴 사유죠. 네. 원래 특검에서 조효옥 대위를 출국금지를 시켰었죠. 그런데 특검의 조사가 끝난 12월 30일에 출국금지를 풀고 출국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네. 있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조윤선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해요. 사면석으로 장관급 직책을 역임한 회전문 인사의 주인공입니다. 네. 네. 여가부 장관, 정무수석, 문체부 장관 이렇게요. 총선에서 자기가 그렇게 밀어준... 청와대급으로 밀어줬는데도 공천 하나를 못 따고 돌아오면 그랬는데 이렇게 바로 장관 또 준다. 진짜 오른팔. 네. 흔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경선 상대였고. 서초에서 쳤죠. 현재도 정치적 공방, 법적 고발로 싸우고 있는 라이벌 이혜훈 의원과의 배틀이 관심사였지만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최초의 위원회로부터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까봐 출석할 수가 없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가 오후에 참석하였습니다. 각 당의 간사들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라이브 방송 한번 하죠. 조윤선 불러내기. 그렇죠. 그때 이용주 의원이 얼마나 귀여웠느냐. 장관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이렇게 친절하게 불러내가지고 그 사단을 냅니다. 잠시 후에 알립니다.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대회 담당 사장. 일반적으로 장충기, 최지성 등과 함께 최순실과 삼성이 연글구리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꼽히고 있죠. 독일에서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한 금액을 독일에서 지원 계약의 형태로 실제로 계약서를 썼던 작성했던 당사자입니다. 2016년 9월에 발병한 이석증이 검찰 특검 이후 재발에 어지럼증과 두통, 구토 증세를 겪고 있다고 주장을 해서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이석증이라는 병이 과연 이런 병인가에 관련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관련한 이슈가 조금 있다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 국장으로 재직 중인 추명호 씨가 있습니다. 역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대법원장 사찰에 개입했다는 관련 정황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7차까지 청문회를 본 사람의 입장으로는 존재부터 먼저 입증을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듣고나 본 적이 없다. 현재까지는 무슨 애드가 후보잖아요. 그렇죠. 또 요원은 일경 그래야 될 이유도 있죠. 그래서 현직 국정원 요원으로서 공개석상에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럼 가면을 쓰고 나오면. 그러게요. 요즘 복면가왕도 유행인데. 그리고 그 분명히 나온다고 했었던 메이크업팀이 안 나왔어요. 정송주 정매주 자매입니다. 정송주 씨는 미용사. 정매주 씨는 분장사. 두 사람은 8일까지는 1월 8일까지는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했는데 정작 당일이 되니까 아침에 갑자기 불출석하겠다라고 밝혀와 버립니다. 불출석 사유를 불면증 독감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방송 카메라 앞에서 정확한 증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외에도 우리는 일개 시민인데 너무 무섭다라는 식의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세 개 시민이냐. 이런 경우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표시했을 때 진단서를 같이 첨부하나요? 네. 보통은 첨부를 하죠. 첨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쿠두암술을 했던 박원호 승마감독이나 김경수 극체리학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의심은 받을지언정 이거 급조된 거 아니냐고 의심은 받을지언정 진단서를 첨부하긴 합니다. 이분들은 첨부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포인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구순성 전 경관이 있습니다. 경찰 출신의 경호실 관저팀 직원입니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이 사람이 알 것이라는 내부 제보가 있었다. 관저경호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숨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시간 비밀에 대해서 풀어줄 증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증인으로 불렀는데 2014년 4월 16일날 휴무일이어서 증언할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참석을 했습니다. 진짜 청와대가 이렇게 꿀직장인 줄은. 그러게요. 꿈에도 몰랐다. 네. 휴일에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모르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도 청와대에서는 모른다. 휴일 잘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참고인이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한 명만 나왔죠. 이제는 참고인 전문으로 보이는 노승일 씨. 참고인. 노부장 나오셨습니다. 참고인. 보조진행. 아주 보조진행. 아 네. 이제는 저기 고정 패널이죠. 힐러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증인 20명 중에서 최초에는 두 명만 출석해 있었습니다. 정동춘. 남궁곤. 이 두 명만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고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참고인인 노승일 합쳐서 3명이 7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었습니다. 네. 아침에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 기자들이 넓은 구도로 3명만 앉아있는 걸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우병우 씨 나왔던 게 5차 청문회였죠. 네. 그때만큼이나 단축했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김성태 위원장은 분노가 유일한 한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출석의 기회를 주겠다면서 고발을 뒤로 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민주, 국민, 바른정당에서 한 명씩 자원하여 세종시에 있는 조연선 장관에게 가겠다고 발의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었고. 직접 가겠다고 이제 셋이 으쌰으쌰하고 출발을 하였는데 동해명력장을 갖고 가는 국회 경호팀과 동행을 잡아오겠다고 했는데 도종환, 이용주, 하태경, 이 3인이 출발을 하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사람이 3명밖에 안 앉아있으니까 다들 허탈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빌어서 강력하게 성토를 시작합니다. 성토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순위 아니라 묶어서 보면은 저는 박상진 사장에 대한 성토가 재밌었어요. 불출석 사유가 병이었잖아요. 이석진. 아침에 의사진행 발언도 그렇고 오후와 저녁에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태경 의원과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상진 사장이 제출한 이 진단서가 좀 이상하다고 지적을 해요. 전문가가 볼 때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음에는 진단서를 아산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서울삼성병원에서 받아요. 또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 요원이 국회 경비처 직원이 삼성병원에 갔더니 폐쇄병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유도 이상합니다. 자살 사고가 빈번해서. 자살 사고가 빈번하여 폐쇄병동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얼른 이 문장만 놓고 해석하면 박상진 상사장이 자살을 너무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살 시도를 자살 자체를 여러 번 한 건 아니고. 아니야 자살 사고가 빈번화되며. 그러면 한 사람이 자살을 여러 번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석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너무 어지럽고. 자살. 매스꺼워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밖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석증이 자살을 부를 만큼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이 진단서가. 연가시예요. 훌리셨나 본데. 이 진단서가 응급의학과 즉 응급실에서 나온 진단서입니다. 뭔가 이상하긴 하죠. 그리고 정승주, 정매주 자매의 불출석 사유에서도. 사유도 지적이 되는데요. 불출석 사유 의심 전문가 하태경 의원. 이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가 동일하다. 불면증과 독감이 두 자매에게 똑같이 발병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인의 모양이 똑같다. 둘 다 팩스로 왔으니까. 혹시나 공모한 것인지 알아보자. 팩스 온 번호를 추적해봐라. 라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왜 자매가 사인이 똑같을 확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진짜 이 정도의 성인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한 명이서. 네가 그냥 알아서 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저는 윤전추, 이영선 두 사람도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의 한 사인 견본이 필요하다고. 제출해달라고. 참 카드기용이 꼼꼼하네요. 집이 한 양반이에요.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의 경우에는 장재원 의원이 최근 수사 결과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최순실이 윤전추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공개해요. 새해는 꼭 시집가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윤전추의 개인 핸드폰에 정유연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것이 검찰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의 탄핵재판에 나가서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는 간단한 3단 노법이 나오죠. 그리고 또 5차 청문회에 기억하시는 분들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병우 씨가 변호사 시절에 수임한 사건들에 대해서 의심이 많으니까 세금계산서, 수임 신고 내역 이런 것 좀 제출해달라고 박영선 의원이 요청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박영선 의원은 이날 내내 이 자료를 계속 독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씨 빨리 달라고.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홈택수도 못 들어가는 사람으로. 아무 기능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기능도 없는 백돈매들으로.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저번에 공인인증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발급받으면 되잖아. 발급받는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10분 정도 걸려요.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김성태 위원장과 박영선 의원 모두 우병우에게 자료 제출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고발해버리자. 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아직 못 받은 자료는 또 있었습니다. 삼성과 최순실의 업체가 독일에서 계약을 했는데 삼성과 그 업체 사이에 오가도록 되어 있는 게 결산보고서와 회계보고서가 오가도록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달라라고 했는데 역시 삼성은 아직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제출이 안 되면 당시 독일에서 계약 당사자였던 박상진 현재 폐쇄 병동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도 고발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고발이라는 게 참 안 무서운 거긴 합니다만 위원회가 무엇을 하려 했다 혹은 했다 정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7차 청문회 초기의 의사 발언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성토 대상은 조윤선 장관이었죠. 특히 오전 시간에요. 오전 시간엔 조윤선 장관이 없었어요. 가장 처음 의사진행 발언을 한 도중환 의원부터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을 한 최규일 의원까지 대부분의 의원들이 조윤선 장관과 블랙리스트 얘기를 꺼냅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미운 털이 바뀌는 게 쉽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친박 입장에서 보기에도 너무 예쁨 받은 인물이라서. 오전 시간에 조윤선 장관을 성토하고 끌고 나와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자 했던 이런 의사진행 발언들은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게 이날 청문회에서 쓰일 자료 혹은 등장할 논지 이런 것들이 프리뷰처럼 지나갔어요. 도종환 의원은 이날 내내 유용하게 쓰일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정무리스트라는 문건과 문체부 내부에서 나온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서 같은 문건들을 살짝살짝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하태경 의원은 위증고발을 당해서 더 말하지 않겠다는 사유가 말이 되냐 이거는 조윤선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피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제시하고요. 이용주 의원 또한 이 사유가 지금 위증죄를 시인한 거다. 그리고 공지 숫자로서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것은 국회 모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뭐하냐. 조윤선을 빨리 장관 해임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호통칠 분노 게이지를 미리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은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외칠지 대충 예의상이 가시죠. 죽는 자가 범인입니다. 졸고 있는데 누가 앞에서 쿡 찌르면 깨운 자가 범인이다 이러면서 승질을 낼 것 같은 안민석 의원. 조윤선 장관에게 쳐들어가서 현장 청문회라도 열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친박인 최규일 의원은 우회로를 또 제안하기도 해요. 조윤선 장관과 블랙리스트 관련된 인사들 중에서 조현재 차관이라는 사람이 좀 협조적이다. 여러 정보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참고인으로라도 불러보는 거 어떻겠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의원들이 한 명 걸러서 계속 조윤선 하나 걸러 조윤선 하나 걸러 조윤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없고 5차 7차 증인들이 불쾌속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난 것을 어필을 한다. 그리고 지난 12월 29일에 직권상정에 실패한 법이 하나가 있어요. 강제구인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불쾌속하는 증인들을 잡아오는 법이죠. 새누리당의 반대가 아니었다면 강제구인법이 직권상정되었을 것이고 통거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국조일정도 연장이 안 됐다. 연장 되게 힘 좀 써달라. 위원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말은 됩니다. 왜냐하면 국조일정 연장되면요. 지금처럼 특검의 수사와 서로서로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국정조사위원회 생명연장의 꿈을 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역시 일정 연장을 굉장히 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간 연장 촉구를 상정을 하면서 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이번 주 내로 원내대표 회담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0일 기간 연장을 합의해 주기를 호소 요구 부탁하였습니다. 이건 사실상 유일한 반대자인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하는 요구죠. 그리고 의사진행 마무리가 조금 가슴을 울리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진행 발언했던 윤수하 의원이 건의한 건데요. 세월호 참사 천일제가 되는 날이니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제안했고요. 이를 받아들여서 의사진행 발언 끝나고 10분 정회를 하기 전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실시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실시한 이후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정회된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동해명령장을 가지고 국회 경호팀과 함께 조윤선 장관에 가겠다는 그 3인 추노? 네, 3인의 추노. 도종환, 이용주, 하태경, 3인의 의원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아마도 청문회장을 떠나서 수서역을 가서 SRT를 타고 세종으로 가서 잡아가지고 올 생각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었는데 국회 건물을 나서자마자 화면을 보면 국회 계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 장관이 오후에 출석하려고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출발지는 서울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세종도 아니고 서울이었다. 이 세 사람은 거기서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셋이 지혜를 모읍니다. 그래서 조윤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잖아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조윤선이 진짜 출석하는지를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확인을 하자. 이게 생방으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전화를 이제 이거는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거든요. 지도 핸드폰 있으면서 나한테 전화 걸어봐 하는 친구.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도종환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것을 홍성갑 덕칠우 아저씨는 도종환 의원이 연장자고 대표자의 입장에서 전화를 하라고 한 거다. 원내 일당 의원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주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스피커폰으로 하라고 옆에서 이용주 의원이 계속 도종환 의원에게 도종환 의원이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에 스피커폰 터치를 해주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태경 의원과 이용주 의원은 68년생이고요. 도종환 의원은 비슷해 보이는 연배지만 54년생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애니팡 도와주려는 옆에 앉은 아저씨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여기요. 여기. 그런데 도종환 의원은 고개를 살짝 뒤로 하고 할배들 어느 게 스피커폰이지?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옆에서 이용주 의원이 스피커폰 버튼을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도종환 의원은 그거를 뒤에다 대고 통화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귀에 대고 통화를 하니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조은선 장관이 출석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은 계속 그걸 귀에 대지 말고 손에다 올려놓고 통화를 해라. 손에다 올려놓고 통화를 해라. 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하단 스피커에 갖다 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손에 올려놓고 통화를 하라는 식으로 계속 제스처를 취하니까 도종환 의원은 이거를 바꿔달라는 의미인 줄 알고 바꿔줍니다. 잠시만요. 하태경 의원이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용주 의원이 또 바꾸죠. 네. 똑같은 것들을 계속 하게 돼요. 이 장면은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영화 중에 새남자와 아기 바구니 그 아기 바구니를 들고 쩔쩔매는 이렇게 다소 귀여웠던 3인의 추노팀이 통화에 성공했고 제가 인상적인 것은 이 당시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온 조윤선의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여유 있고 친절한 보이스 마치 대본을 갖고 방송하는 아나운서 같은 보이스로 위증이 고발된 상태라서 증인선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도 밝혀놓고 출발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3명의 의원이 그 부분은 와서 위원장이랑 따로 이야기를 하되 일단 오시라. 마치 용인해줄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얘기했죠. 일단 와야 되니까요. 될 거예요. 온 다음에 박살 내야죠. 와야 박살을 내지. 이형주 의원 특유의 굿캅 모드로 친절하게 말하다가 와서 부러뜨려 버리죠.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큐티캅이었어요. 맞아요. 꼭 와주시고잉. 얼마나 귀여웠던지. 물론 남궁권 증인하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12시 반이 되기 전에 남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거의 오전이 이러고 간 거예요. 오전이 거의 이렇게 갔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릎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몰에서 만나요 광고와 생활 다른 두 분은 저 지금 고민 중이에요. 혼자 삼겹살과 먹을 것 같아요. 아 삼겹살? 아 진짜? 좋죠. 삼겹살만 갖고 안 되잖아요. 집에 장하고 다 있어요? 마늘하고? 가게 가서 곧 먹으면 되죠. 아 혼자 가면 되지. 저 혼자 가도 되는 고기부패 2만원 이하로 받는 데 있어요. 네. 저 혼자 고기부패 갔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 이 가해실에서 좀 힘든 녹음을 하고 혼자 고기부패를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고기부패를 갔는데 왁자지껄한 거예요. 문을 살짝 열고 사장님한테 혼자도 되나요? 그러니까 혼자 된대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불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왁자지껄했던 그 홀 전체의 손님이 전부 다 한 기능이었던 거예요.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던 거예요. 네. 불이 들어오자마자 싹 나갔어요. 응? 다 먹고 나간 거예요. 진짜 혼자 아 호를 독차지 그러면은 무슨 테즈매니안 데빌처럼 사람이 많은 식당에 있던 손님과 고기를 한꺼번에 먹어치운 그렇죠. 그런 느낌도 나죠. 좀 네. 그래서 진짜 혼자 앉아가지고 근데 또 팔만큼 팔았나 봐요. 그 가게는 그 중국인들 일행 때문에 그렇죠.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 왠지 열받아가지고 더 먹고 나왔어요. 덕치료 아저씨는 2만 원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아직도 고민을 한 중이에요. 정말 애매한 금액이긴 하네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아! 2만 원은 가장 저를 즐겁게 해줄 것들은 그거다. 스팀에서 쇼핑을 좀 저도 지금 그쪽으로 쇼핑해주고 있는데 그죠. 그죠. 타이틀을 고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쯤 되겠네요. 아무튼 2만 원 뭔데요? 하여튼 2만 원은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네. 저 한 명한테는 아주 소소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은 됩니다. 스팀에서는 큰 돈이다. 네. 무릎핀 공신보감 설맞이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야 이거. 한 병마다 만 원씩 할인해줘요. 아 좋네요. 그러면 한 박스에는 두 병이 들어가니까 2만 원이 할인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무릎핀도 사고 스팀에서 돈도 쓰고. 아니 어차피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네. 뭐 어른들한테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선물로 드리기에는 딱 좋은 제품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상품도 사고 본인에게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2만 원도 챙기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무릎핀과 알렉스를 만드는 바이로매드 공식 판매처가 어딜까? 바이로매드예요. 시중에 가면 공식 판매처 말고 어디 딴 데서 받아온 물건을 팔아요. 못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들은 판매 본사에서 파는 물건이다. 그게 뭐 의약 건강식품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주 사시는 분들은 부디 참고하셔야겠다. 가격을 할인하는 것 때문에 다른 데서도 싼 거 반대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셨던 분들은 2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선물을 계획했던 분들은 그거를 뭐 2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아낀 다음에 14만 원 정도를 더 쓰겠죠. 맞습니다. 아낀 기분으로. 아싸 2만 원 아꼈으니까 나이키로. 아 어렵다. 여러분들의 건출을 빕니다. 네. 아직도 무슨 타이틀을 살지 너 그 2만 원 없어 인마. 없어요.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한 번 행복했는데.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남궁곤 네. 뭐 소개를 해드렸으니 간략하게만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지난 4차 청문회 출석 증인이죠. 당시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출석 당시 최경희 김경숙과 함께 서로 말이 안 맞아서 좀 웃겨야 되는데 정작 보는 사람을 화나게 하는 묘한 3인방으로 활약했습니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부정학사에 대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이화여대 입학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경숙 체대학장에게 정유라에 관한 얘기를 듣고 입학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최경희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혐의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1월 10일 중으로 구속수사에 대한 영장심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네. 여러분 들으실 때는 결정이 났겠죠. 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 구속이 될지 모르니까 만약 남궁곤 교수에게 정치 외교학에 관해 질문할 것이 있는 청취자분은 연구실인 02-3277-4466으로 전화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픽처를 해도 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분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청문회에서는 지난번 청문회와 같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자세와 적극적으로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성을 보이는 증인들이 보통 청문회에서 화를 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남궁곤 증인은 당황하는 기색이나 감정의 변동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업무 관련해서 회의하는 적극적인 회사원 같은 그런 평온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언 내용을 정리해보면 드러나지 않게 정유라를 지원했던 혐의는 명백해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한 주장은 지난 청문회에 비해서 바뀐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궁곤 증인은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했을 뿐이고 정유라는 면접장소에 단복을 입고 금메달을 소지하고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말은 바뀌지 않았지만 말을 더한 부분은 있습니다. 청문회 막바지에 김한정 의원이 이번 학사 비리의 근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건 이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사회 학사관리의 문제라고 대학사회 전반의 드립을 치다가 거의 모든 의원들에게 혼이 한 번씩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 입학처장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하자 이번에는 입학관리 시스템 탓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김한정 의원이 시스템 잘못이고 금메달리스트를 언급한 네 잘못은 없냐라고 하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정유라가 면접관 앞에서 메달을 보여줬는데 메달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자 대기장소에서 어떤 학생이 메달을 가지고 들어가도 되냐고 문의해서 허락을 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면접위원들에게는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는 언급을 하였고요. 면접위원들은 이 발언에 압박을 받았다고 교육부 감사에서 증언을 하였고요. 그리고 정유라는 대기장소에서 입학처장에게 금메달을 블링블링 스웩 그러니까 잠시 후에 계속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나왔던 증인들은 전체적으로 망했어요. 남궁공교수는 불었어요. 본인이 했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건데 순서가 이상하게 뒤섞이는 바람에 몇 가지 디테일이 달라지자 범행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거를 정유라가 부탁하자 가지고 들어가게 허락해줬다. 즉 정리해보면 정유라 입학 비리에 대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충실히 했다. 안 한 건 없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이 얘기하죠. 내일 그 구속심사가 있으시죠. 걱정해주는 그런... 구속심사가 끝나고 나서 그 말을 던지죠. 남궁공교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거요. 시스템이 이상하고 학사관리체계가 잘못됐으니까 나 같은 놈이...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내 조직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입학처장이 누구한테 말할 그런 처지도 아니고 학장이 나한테 요구할 그런 관계도 아니다. 그래서 나 혼자 했다. 근데 내가 했으니 나는 구속적합하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인데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무능해서 범죄를 절주는 놈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증인은요? 정동춘입니다. 네. 이사장님. K스포츠재단의 현 이사장. 2대 이사장이죠. 지난 4차, 5차 청문회 출석 증인입니다. 출석 당시부터 쭉 재단 내에서의 최순실의 실제 위상 그리고 최순실과의 개인적 관계 등을 추궁받았어요. 이 사람은 사실 운동 생략 공부를 꽤 오래 유학도 나가면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던 그 사업을 마사지 센터라고 격하하면 꽤 기분 나빠합니다. 이거는 인정해 줄만 해요. 도수치료 같은 이런 쪽으로 운동 생리학 운동 치료 운동 교정 운동 기능 회복 센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약간 재발치료도 돕고 그렇죠. 4차 청문회 이후 4차 청문회 당시에 박헌영 과장이 했던 태블릿 PC 발언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사전 모의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위증교사 혐의 한가운데 위치해버려요. 그래서 5차에도 출석해서 진실게임을 벌입니다. 이 위증교사 스토리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완영 정동춘이 만나서 박헌영이 알고 있는 고영태가 태블릿 PC 쓰는가 본 적 있다 스토리를 공유한 것이 일단 중심이고요. 여기에 최교일 이만희 의원이 연루되었고 이 한 무리가 노승일 고영태의 주장과 대립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희 의원은 5차 청문회에서 팀킬에 가까운 질의응답으로 혐의의 중심에서 빠져나갔고요. 박헌영 씨 역시 4차 청문회에서 위증 발언 당시부터 이미 후퇴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가 5차 청문회에서 이걸 이용해서 사실상 완전히 노승일 고영태 쪽으로 전향하다시피 했거든요. 결국 위증교사 의혹으로 인해 이완영 정동춘 두 사람만 중심에 남아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입은 채 특위를 떠나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동춘만이 박헌영이 떼진한 위증 증언 하나를 붙들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승일 부장의 내부 고발에 분노해서 K스포츠재단에서 해고 내지는 중징계를 내리려고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어디서 얻어온지 모를 자신감을 중무장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날 7차 청문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어떤 증인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물론 조윤선 장관이냐 불쌍한 척을 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 자신이 있었어요. 나름 그렇습니다. 정동춘 증인의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마인드만 중무장하고 머리는 안 쓰고 나와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부터 열까지 대실패하였습니다. 굳은 의지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얼마나 큰 실패인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실패냐면요. 제가 이 청문회 초창기에는 정동춘 증인의 분량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굉장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 분량이 모두 다 실패의 기록입니다. 어쩔 수 없이 노승일과의 대립구도가 그려질 수밖에 없지요. 노승일 증인은 노승일 참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위치이니까 그리고 미증 혐의 관련해서도 대립구도가 있으니까 오전에 가장 정동춘 증인에게 포커스가 되었던 것은 왜 아직 이 사회에 남아 있느냐는 것과 이 사회에 노승일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 것 그리고 정동춘 이사장 본인에 대한 해임안이 이사들에 의해 건의된 것 등이었습니다. K스포츠재단이 5일에 이 사회가 있었거든요. 지난 5일에 그 이 사회의 내용이 포커스가 잡혔습니다. 과거 재단 이사장을 사퇴하겠다고 했던 사람치고는 갑작스럽게 책임감을 어필합니다. 황영철 의원이 아직 최순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최순실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고 재단을 위해서는 할 일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재단이 누구 건지에 대한 고민은 생략. 불법적으로 자금이 모인 재단의 이사장이니 빨리 벗어던지고 싶지 않냐고 묻자 사실이 아니라서 동의할 수 없다고 역시 당당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당당해졌죠. 점점 당당해져요. 위중 최소 징역이 1년 이상인 걸 알고 있느냐고 이혜은 의원이 묻자 10년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대답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여기서 저는 왠지 이 사람은 왠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토다김을 받고 나온 것 같은 느낌? 너는 멋져? 라고. 종편식으로 의혹을 제기해볼까요? 이게 정동춘 이사장이 반기문 당선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반기문만 당선되면 니들은 전부다. 거목 반기문. 만약에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점도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종편식이에요. 믿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의사회를 열어서 노승일을 징계하려던 시도에 대해서 이혜은 의원이 왜 하필 노승일이 징계 대상이냐? 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혜은 의원은 노승일 말고도 박헌영의 경우 출근도 여러 번 안 했고 비덱서포츠일로 독일도 가고 하면서 재단일을 안 했는데 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는 중에 말을 짜리라고 했다가 혜민님에게 혼났습니다. 딜리버리에 썰렸군요. 네. 딜리버리에 썰렸죠. 그리고 노승일을 징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지만 객이다가 바보죠 바보 그거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학생부 넘어오는 애가 누가 꼰질렸냐고 물어보다가 몇 대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답변이나 하라고 혼납니다. 결국 징계사에는 내부 문건 유출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혜은 의원이 내부 문건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재단의 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노승일은 적법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이후에도 폭언, 폭행 등 직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해서 징계를 한 거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당당한 자세로 말을 바꾸면서 얼떨결에 내부 문건 유출이 진짜 징계사유가 아니었다는 것도 인정했고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노승일은 회사 내규에 의해서도 지금 짤릴 분위기는 아니었다. 밉보였다. 그리고 내부 문건이 불법이란 것도 은근슬쩍 인정해버린 것 같은 그림이 됐어요. 그래버립니다. 그러나 아직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당하게 대답했으니까 나의 승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노승일 씨가 허구한 날 전 직원과 상사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호전적인 증언 태도는 오후 의사 증언발언에서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조금씩 무효화됩니다. 이때 이제 고개를 넘었다. 네. 이것도 약간 좀 안타까운 게 김성태 위원장이 오후에 출석한 조윤수 선장관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네.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정동춘 증인 너는 왜 이사회 회의록 제출 안 해? 약간 불똥이 튄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청문회가 내내 되게 화가 난 교무회의 같잖아요. 선생님들 제일 잘못한 사람 한 명 있어요. 조윤수 선장관 그 사람 혼내다가 아우 짜증나 하고 딱 옆에 보니까 정동춘이 있네? 혼나는 형 옆에 앉아있다가 혼나는 동생 같은 느낌으로 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냐는 일갈에 회의록이 조작된 정황이 있어서 확인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조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작이 아직 안 끝났다는 느낌이 강하죠. 내가 조작을 해야 돼서 조작한 부분을 삭제하고 주겠다라는 거는 나한테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주겠다라는 말로 들리죠. 이 당시에 지켜보고 있던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김성태 위원장은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이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냐? 그거 묻자 그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이사회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후 제출하겠다. 그 얘기 아니야? 이응 이응이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정동춘 이사장이 주장하는 조작되었다는 부분은 본인의 징계함이 맞습니다. 네 그거죠.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그 회의록은 본인을 징계하는 것에 본인이 참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석 안 했으니 그것은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동춘 이사장은 내가 참석은 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사전 고지는 했어야 됐다. 그것도 안 했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상황에는 고지한 것으로 보여요. 결국 김성태 위원장은 또 유일한 할 일 분노를 합니다. 불성실과 오만불소온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세 얘기했죠? 자세? 자세 얘기는 안 했어요. 허리 뭐 이런 거 얘기 안 했냐? 네 이번에 그 얘기를 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불성실과 오만불소온. 싱하형이 되십니다. 5분 준다. 그렇죠. 싱하형이 돼서 5분을 줍니다. 경호원을 붙여줄 테니까 재단에 연락해서 회의록 받아와라고 해버립니다. 안 그러면 X납 해버리겠다. 감시자까지 붙였어요. 결국 감시자가 X납 패겠죠. 경호원이 와서 팔을 약간 우는 표정으로 있겠네요. 싱하형처럼. 경호원이 와서 팔을 붙잡고 억지로 일으키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일으키려는 와중에 안 일어나려고 꼬물대면서 그렇죠. 꼬물대죠. 회의록을 조작한 3위는 고발되어 있다. 라는 말을 마이크에서 멀어지면서 남기고 끌려갑니다. 강제 페이드아웃. 결국 그렇게 회의록은 제출이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져. 이 페이드아웃이 정공춘의 호전적 전사 모드가 통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황양철 의원은 회의록을 훑어보고는 회의록이 두 개네요. 하나는 인정하고 싶은 회의록과 다른 하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회의록.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정동춘 이사장의 이사장직을 마치는 해임 건의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정동춘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회의록이지요? 라고 하니까 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황양철 의원이 힐러인 노승일 증인에게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발언해보세요. 자유. 너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야. 질문 얼마나 믿는 거예요. 그러자 노승일은 해임 관련해서 부회장들이 해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즉 노승일이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재단 내의 이사들. 부회장들.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해임 건의안이 나오자 정동춘이 나는 위에서 꽂은 사람이다. 니네들의 의견은 무효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황양철 의원이 아직까지 조작을 하고 재단을 농단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참 있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내려놨죠. 이때부터. 이 말을 끝내고 황양철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동춘 의원은 또 2초 있다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성태 의원장이 아니에요. 타이밍 놓쳤어요. 능욕. 라고 절벽에서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정동춘 증인의 위풍당당한 자신감 호전적인 자세는 사라졌습니다. 전사모드 해제. 이후 이만희 의원에게 이사장직 사퇴를 권고받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하기도 했지만 박영선 의원이 이사회 개회전의 녹취록을 하나 들고 오면서 불쌍하게 됩니다. 그 녹취록에는 정동춘 의원의 발언인데 JTBC도 그렇고 김성태 위원장도 그렇고 뭔가 착각하고 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똑바로들 아시라고. 분명히 한 소리 할 거다. 라는 녹취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익숙하죠? 밖에서 쓰레기 문제로 옆집아져서 지고 온 아빠가 집에 와서 큰 소리 하잖아요. 내일은 홍구녕을 내줄 거다. 내가 말하니까 한 마디도 못했다고. 이게 공개가 되니까 박영선 의원은 아주 적절한 평가를 내립니다. 현실 인식이 이상한 것 같다. 현실 인식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를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넌시눈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찾아오죠. 그렇게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최교일 의원의 질의 시간에 갑자기 이상한 대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슬슬 돌려서 이제 뭐 할 거 없고 마무리 발언 하겠지 하고 있던 11시쯤에 최교일 의원이 신기해요. 그전에는 멀쩡히 질의를 잘 하고 있었어요. 괜찮게 질의를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위증교사 의혹 당시를 회상하기를 시작합니다. 친박 의원들이 위증교사 의혹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탄핵 재판에 의도한 대로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청문회에는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어떻게? 자기들 발언 시간에 자기들 얘기만 하다가 최교일 의원이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최교일 의원과 정동춘 이사장이 두 사람의 대화는 저한테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하는 연인들 싸움. 흔한 연애담. 이게 연인들 싸움처럼 들리는 게 최초의 최교일 의원이 이완영 사무실 빼고 청문회에선 나 처음 보지? 당신 덕분에 나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내가 그런 고통을 증인에게 줬나? 나 자기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자기 힘들게 한 적 있어? 이런 거잖아요! 정동춘 중위는 한참을 대답 못하다가 네... 라고 기어다간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제 끙끙 참다가 제가 그때 잠에서 살짝 깼어요. 네... 라고 대답하는 거 보고. 그러자 최교일 의원은 내가 고통을 줬다고? 라면서 대목 씁니다. 그러자 정동춘 중위는 이완영 의원을 보러 갔는데 두 분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러자 이제 최교일 의원이 이완영을 보러 갔는데 내가 있을 줄 몰랐다고? 라고 되물었고 이에 정동춘 중위는 오실 줄은 몰랐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이완영 의원실의 상황이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의사장이 있을 때 최교일 의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반쯤 고의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단어들을 자꾸 생략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잠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교일 의원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고통을 줬다고?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정동춘 중위는 그 이후 있었던 일질에 대해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최교일 의원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증인이 왔던 건 제보 때문이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제보하러 온 거잖아. 네가 네 일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러자 정동춘 중위는 아니요. 라고 말을 흐리다가 최교일 의원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었냐. 그 대묻자 또 정동춘 중위는 박헌영이 알고 있는 내용이 하면서 또 말을 흐립니다. 그러자 최교일 의원이 그러니까 그게 제보잖아. 그러니까 제보하러 온 거잖아. 라고 하니까 또 정동춘 중위는 아니 그날은 와달라고 해서 가는 거 아무리 봐도 최교일 의원은 계속 제보다 내가 고통받고 있다. 그다음에 정동춘 중위는 위중교사다. 내가 고통받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위중교사 혐의에서 나는 곁가지다. 옆에 있다가 끌려 들어간 것뿐이다를 지금 어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동춘 중위는 힘이 빠져서 그걸 제대로 못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교일 의원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날 저를 처음 만났죠. 그리고 문건을 작성했죠. 최교일을 청색으로 표시한 거 말이에요. 라면서 너 왜 내 이름 옆에 하트 그려놨어. 그치. 내 이름 옆에 왜 하트를 그려서 나를 오해하게 만드니 나는 네가 진심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연애는 아니고 썸인공. 불륜일 수도 있고요. 그러자 정동춘 중위는 그 문건은 기사를 보고 작성한 거다. 여기서 문건이랑 캐리스포츠재단 직원들 내부 대상으로 해서 대응 방식 언론 대응 방식 조사 대응 방식 이런 걸 얘기했던 그 문건이죠. 그러면서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대해서 서로 질답을 하고 최교일 의원이 갑자기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화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연애 사랑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누가 거들어요. 여기서 이제 박붕계 의원이 오디오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를 얘기합니다. 의원을 검사로 칭하면서 여기에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며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옆에서 오디오 갠세이를 하십니다. 저는 보면서 로맨스 드라마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갈등이 급 마무리되면서 그리고 왜 하필 그 단어가 고통이었을까? 불륜 SM 커플의 이야기. 그러니까 고통을 줬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고통을 줬다. 근데 내가 너한테 고통을 줬다고? 이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자기 때문에 힘들었어. 자기가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세디라매 세디라매 너도 외조야? 그럼 우린 뭘 한 거야? 누군가는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만난 이전이든 이유든 그 문건에 대한 시점에 이전이든 이유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고통받았는데 내가 증인을 고통스럽게 했냐고 증인은 이 사건에 책임이 많다.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이 책임은 다 져야 하는 거다. 나를 만나서 받은 고통이 있냐? 나는 고통받았다. 그러자 이제 고통을 너무 많이 말해. 친박이라는 표시를 해서 고통받으셨다면 고통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드디어 맥락을 모른 채 누군가가 사과합니다. 아니요. 이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미안해.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최고위원은 많이 좋아하는 쪽이 치는 이 말을 들은 최고위원은 옆에서 박범계 의원의 혼수도 있고 해서 급수습을 하고 뭉클한 장면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의 연설을 좀 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러자 김성태 위원장이 나서요. 보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정동춘 당신 재단 이사장으로서 당당하다 이거냐. 증인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꺼냅니다. 그래서 안건을 추가하겠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사장에 재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위원회가 이사장 사임을 권고한다. 정동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날벼락이죠. 위원장은 여기서 갑자기 사악해집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대답이 예술이죠. 감사합니다. 선물이다라는 말에서부터 황당하게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 대고 정동춘 증인이 정동춘 씨가 감사합군 아니 그 다음도 멋져요. 이건 진짜 SM이 맞다. 정동춘 증인은 매저다. 아니 근데 그 다음도 멋있어요. 김성태 위원장은 하나도 놀라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얘기할 문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확인사살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해버립니다. 갑자기 모든 걸 잃은 정동춘 씨 이후 하태경 의원이 이 사퇴 권고의 예라고 한 것은 사퇴를 받아들인 거냐고 물으니까 선물로 받은 게 권고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부터 매우 피학적이 됩니다. 때리면 다 맞아요. 당당함은 온데간데 물론 마무리 단계였습니다만 권고일 뿐이니까 무시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사실 김성태 위원장이 선례를 보여준 거죠. 얘가 재단의 애착이 있다.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한다. 너를 공격해라. 그래서 위원들이 위원장의 선례를 따라 재단과 재단의 자산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미 오전 시간에 복선이 있었어요. 황양철 위원이 본인의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노승일 참고인과는 어떤 질의에서 노승일 씨가 재단의 자산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정동춘 이사장의 임기상 이번 달 13일이면 나가야 된다. 12일까지니까 그때 반드시 정동춘이 나가야 된다. 왜냐 이사장인 정동춘에게 1억 이하 금액에 대한 전결권이 있다. 그러면서 그게 10번이면 10억이고 100번이면 100억이다. 최순실의 지시에 혹은 정동춘 본인의 욕심에 의해 자산을 빼돌릴 수 있다. 사무실 비누 구매 1억 좋은 비누가야 많은 비누가야 린스 구매 1억 사무실 헤어컨디션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이 상황을 깨달은 재단의 자산에 대한 상황을 깨달은 김경진 의원이 지난 4차 청문회에서도 지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르제단과 K스포츠재단에 모여있는 800억가량의 자금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경진 의원은 이건 셋 중에 하나다. 뇌물 혹은 기업을 상대로 공갈친 작물 혹은 직권남용 과정에서 생긴 자금 나는 뇌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어쨌든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정동춘의 경우에는 월 7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자동차까지 제공받는다. 그러면서 특검과 검찰에 요구를 합니다. 즉시 이 자금 전부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압류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뒤이어 바로 그 다음에 지리차례였던 이혜훈 의원은 아예 위원의 의결로 가처분 신청이라도 하자고 권위해버립니다. 맞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정동춘 이사장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청문회가 끝날 때가 또 재미있었는데요. 김성태 위원장이 모든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최후 발언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던 최순질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저도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이사장으로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해서 국민적 분노에 부응하겠다. 그렇습니다. 키워드는 국민적 분노에 부응이죠.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키워드는 이사장으로서. 아 그래요? 두 개가 다 키워드예요. 그죠. 국민적 분노에 부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분노를 더 일으킨다는 의미. 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요청해요. 증인은 장관이니까. K스포츠재단 설립인가는 문치부가 내줬다. 그렇다면 제재 조치 또한 문치부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체부 장관 여기 증인으로 앉아있네요? 그래서 조윤선 장관에게 이 재단 기금출연을 강요해서 만든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제재해라.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도 거절할 명분이 없죠. 그래서 조윤선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법률상 할 수 있는 자산동결과 활동 최소화는 이미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치들 찬성한다. 이렇게 정동춘 이사장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이사장직을 잃고 재단의 자산에 대한 통지권도 모두 잃게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당한 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해운 의원이 아까 가처분신청 얘기를 하기 전에 정동춘의 위증을 증명하면서 팩트폭력을 사정없이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노승일 부장을 징계하려고 했던 건에 관해서 정동춘 이사장은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했잖아요. 반대한 사람 누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해운 의원이 오후 정의 시간을 빌어서 이사회의록을 꼼꼼히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회의록 보니까 명백히 두 명의 이사가 시종일관 징계를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징계를 할 거라면 박헌영을 징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짓말이 안 내. 그래서 위증 하나 증명됐고요. 정동춘이 회의록이 조작됐다고 했잖아요. 이해운 의원은 이 회의록을 다시 보면서 이사들이 상정안건이 정동춘 본인을 해임하는 건이기 때문에 정동춘 이사장을 제외한다. 라고 정동춘 이사장 당신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다. 또 거짓말이다. 또 위증이다. 이렇게 위증죄가 추가되었고요. 박범기 의원에 의해 이간질도 당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멋있는 상황인데요. 위증교사에 대해서 박범기 의원이 정리를 쭉 해요. 하면서 생각해보자. 새누리당의 최규일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각각 검사 출신, 경찰 출신이다. 이 사람들이 정동춘이 갖고 온 제보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과 경찰 출신이니까 법을 다루던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위증교사를 직접적으로 할 리가 없다. 이게 소용없다는 걸 아는데 따라서 이 두 명은 위증교사의 몸통이 아니다. 모던 보일은 뭐네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한 명이 남네요. 저도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위증교사 측에 있었던 최규일, 이만희 의원이 사라지고요. 정동춘, 그리고 100년 전에는 댄디보이로 통해 쓸 어떤 볼드모트 국회의원 이렇게 두 분만 남죠. 그리고 누가 먼저 위증교사를 주도했느냐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공방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정동춘 이사장은 이완영 의원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최규일, 이만희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만들어준 출구 전략을 수동적으로 시인하면서 문허크 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동춘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기댈 곳이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기나긴 요파씨 사연을 들은 것 같아.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셀스몰에서 만나요. 돌아왔습니다. 바로 참고인이 나오네요. 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입니다. 지난 5차 청문회 출석 참고인인 동시에 증인이죠. 한국체대 출신으로 고영태와 동기인 동시에 20년 지기 또한 박헌영 과정의 선대 마무리 발언 단계쯤에서 매우 위대한 시민으로 충앙받았습니다. 저희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증인이라고 얘기했죠. 박범계 의원이 위대한 증인이 됐어요. 최순실 일당 내에서는 사실 최순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인물로 통과되죠. 고영태의 내부 고발에 동승해서 특검과 국조특위의 양질의 정보 특히 박영선 의원이 폭로했던 최순실과의 통화를 직접 녹취했던 그 인물입니다. 큰일 났네. 고영태와의 세트플레이를 통해 태블릿 PC 위증의 실행범이 되었던 박헌영을 내부 고발 라인으로 전격 전향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현재 박헌영의 과거 위증 발언과 발언을 잡고 있는 정동추를 박살내고 있고 또 박살낼 인물로 언론과 국회의원들에게 캐스팅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노승위를 참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예시에 추가될 만한 사람이죠. 그러네요. 오늘은 사실 정동춘 증인의 상대역으로 섭외가 되었는데 정작 정동춘은 혼자 자매를 버리고 저희는 아침에 이런 줄 몰랐어요. 대신 정동춘의 상대역 역할보다는 의원들의 메르시 힐러 혹은 지식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동춘 해임권이 모르면 물어봤어요. 정동춘 해임권이와 관련해서 나는 위에서 꽂은 사람이라는 증언을 해준 것 말고는 별로 대착점에선 증언은 없었고요. 오히려 의원들의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그 의혹은 맞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아니요. 그건 조금 다릅니다. 주로 최순실과 김경수 그리고 주변인들과의 통화가 있었다는 걸 들었다는 증언이라든가 계약관계에 있었던 증언 그러면서 삼성이 승마 요망인재를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질적인 선수 선발을 최순실이 관여했다 등등의 증언을 하였고요. 디테일한 증언들을 보충해줬죠. 네. 디테일한 증언들을 보충하였습니다. 특히 할 만한 증언은 정유라는 운동선수치고는 몸 관리를 전혀 안 한다. 여가에 치중했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 미루와 K스포츠의 통합재단 이사장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에 했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추정한 부분 이라는 하태경 의원의 하태경 의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노승일 증인은 이날 알려진 신변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발언하였습니다. 서울지검에서 녹지 파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서초동 편의점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서 악수를 했다. 그리고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충정로에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그 남자가 있었다. 하면서 그 남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네. 이 얘기가 되게 언론에 크게 퍼졌는데 주목해야 할 수도 있지만 주목할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히트맨이 이랬으면 이건 무능한 거죠. 그렇죠. 무능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봐야죠. 이건 미행이 아니라 시그널을 주는 거죠. 서생팬? 그러니까 악수를 두 번째 하면서 히트맨이 사실은 노승일 팬 말 잘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신호일 수도 있죠. 위협일 수도 있죠. 위협. 그런 측면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박범계 의원 질의 시간에는 여기서 증언한 이후에 국민들이 지금은 증인을 지켜주겠지만 10년 뒤엔 증인의 목숨을 이태롭게 할 거다라는 10년 뒤라니요. 당장 언제가 될지 몰래요. 요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문회 막바지에 가서는 가장 위대한 증인이 되었고요.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귀갓길에 보호 차원에서 국회 경호원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두 명의 메인 이벤트가 출석했죠. 구순성과 조윤선 그 중에서 조윤선 장관에게 더 큰 방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구순성 구순성 해결하고 가보죠. 경찰 출신의 청와대 경호실 직원입니다. 관저 경호하는 경비팀이에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근접 경호팀에 소속됩니다. 경찰청에서 각 정당의 수장들에게 파견하는 경호팀이었어요. 그런데 총선 후에도 원대 복귀를 하지 않고 계속 경호 임무를 맡습니다. 12년 대선 이후에 경찰에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 경호실 관저팀으로 들어갑니다. 총선 때 들어갔는데 총선 끝나고도 계속 경호를 하고 대선 끝나고는 아예 그쪽으로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경호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은 10명입니다. 다른 모든 야당 대표들에게도 똑같았어요. 이 중에 5명은 총선이 끝나자 원대 복귀합니다. 5명은 대선 때까지 경호를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5명 중에서 2명은 대선이 끝나고 원대 복귀합니다. 3명이 남죠. 이 3명이 사표를 냅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청와대 별정직으로 특치가 돼요. 이 3명 중 하나가 구순성입니다. 참고로 다른 야당 대표들에게 갔던 그 10명들은 다 원대 복귀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관저팀은 관저의 24시간 경비 경호를 맡는 팀입니다. 구순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민석 의원에 의하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알고 있는 인물인 동시에 양심 선언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청문회에서 주장을 했죠. 지금 안민석 의원 크레디빌리티 팍팍 깎이죠. 이번 청문회 때문에 특히나 매크롱만 계속 돌리고요. 이번에 불출석 사유로 된 사유가 나는 세월호 참사 당일 근무가 아니라 휴무였다. 그래서 지급할 것이 없다라는 이유를 댔다는 것. 아 안민석 의원 지멘미 오후에 극적으로 등장한 2명 중 1명이었는데 가장 무게감이 있는 조연선 타임에 밀려서 3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시쯤에 안민석 의원이 처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라는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로 신문을 시작한 안민석은 참사 당일은 휴무라고 해도 다음 근문날에 동료들에게 왜 당일 대통령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서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몰아갑니다. 이건 마치 박신용 씨의 JYP.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여태까지 수많은 증인은 그 말을 흘려들었잖아요. 유독 구순선 증인은 그 말에 발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 들어봤나 봐요. 청문회 안 봤나 봐요. 이에 안민석 의원은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비하를 합니다. 디스전을 걸어. 그러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구순선 증인이 뭐라고 말한 모양이에요. 안민석 증인이 다른 증인한테 신문을 진행하려다가 갑자기 정책하면서 다시 한 번 말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후 두 명의 격한 설전이 이어지고 안민석 의원은 계속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라임이 너무 똑같아. 할 말 없으면 고장 났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치원생으로 격하시킵니다. 맞습니다. 룹을 돌리고. 이후 박범계 손혜연 의원의 질의 시간에 보안손님의 존재를 몰랐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안손님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또 은색 카니발 차량은 안다고 대답했다가 또 모른다고 대답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보안손님은 김상만 자문이밖에 없다는 등 보안손님의 존재를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보안손님이라는 개념이 직급에 따라서 직급이 다르면 전파가 잘 안되었다라는 것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안손님의 개념을 알았냐 몰랐냐 은색 카니발의 존재를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장이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시 야민석 의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순손님의 답변에서 세 번 놀랐다라고 한다면서 조직보호 보안손님을 몰랐다 그리고 휴무라서 몰랐다 이러면서 회사에 불이 나도 모르냐 본인 자식이 죽어도 모르냐 그 대통령의 그 보안다라면서 계속 도발을 시전합니다. 계속되는 디스전. 그러자 이번에도 마이크가 꺼진 상태의 구순손 증인이 인상을 팍 찡그리고 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났어요. 본인의 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발끈한 거죠. 청문회 사상 가장 크게 찡그린 인상이었어요. 이에 김성태 위원장이 뭐라고 혼내고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이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이후 구순손 증인의 당일에 일정을 질의를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순성의 일정은 8시 반에 야간 근무를 끝내고 샤워 후 잠무 처리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귀가를 했을 땐 거의 점심때였고 바로 잠들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내는 일을 하니까 집에 없었고 아무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음에 관해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날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어나세요 알았다. 개인적으로 저도 야간 근무를 해본 입장에서는 이 스케줄이 이해가 안 되지 않거든요. 밤새 일을 하고 잠을 처리하고 샤워하고 바로 자면 그날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다음날 출근에서 세월호 사건을 접했을 때 청와대 경호실 입장에서 자기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별 내용이 없었다는 말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더 조금 의심 가는 건 보안손님. 네. 보안손님을 몰랐다는 부분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차량 번호판은 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나중에 손혜원 의원이 이 부분을 많이 질문을 했죠. 보안손님을 인식하고 보안손님을 통과시키는 절차가 다 있는데 당신은 경호팀에서 근무하는 관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경호실 관저팀인데 보안손님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보안손님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모르느냐 내가 아는 경호실 베테랑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손혜원 의원과의 질답에 의하면 구순성 씨가 상당히 특이한 포지션인 게 이게 이상하죠. 어차피 경찰을 그만두고 별정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지켜야 할 조직이 조여옥대위와 달리 없어요. 청와대의 경호팀밖에 없겠죠. 위원장의 평대로 세월호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안손님 문제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과의 질답 사이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안에서 확인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차량 번호만 확인한다. 안에 있는 그러자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탑자가 남녀인지 정도도 확인 안 하냐. 선탑자가 누구인지 보고 당연히 들어가고 안에 몇 명인지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확인 안 했다는 거죠. 차 번호만 본다. 듣는 순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요즘 웬만한 빌딩에서 차 번호만 확인할 땐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경찰 베테랑 몇 명씩이나 청와대에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트 들어가는 입구에 그 기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 번호 딱 알아봐요. 기계가. 딱 찍어주고. 문 열어줘. 선탑자가 누군지도 알아낼 수도 있을걸 기계가. 안에 진짜 누가 들어가 있는지. 경찰이 왜 필요해 그럴 거면. 문 연인이지. 경찰이 왜 필요해 그럴 거면. 그렇게 찔러봤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어요. 아무튼 구성성 중위는 그때 한 번 승질을 냈고요. 일부 일리가 있는 주장 그리고 약간 납득이 안 가는 주장들. 그리고 이제. 지나친 화. 네. 그리고 한 명 남았습니다. 조윤선. 66년 서울 출생. 서울대 외교학 학사.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93년부터 2006년까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합니다. 네. 변호사로 시작했는데 심지어 김현장에서 시작했고. 사시는 26에 붙었습니다. 2002년에 처음으로 정치와 연을 맺는데요. 한나라당 이회찬 캠프의 공동대변인이 되어 첫 보수정당 여성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2008년부터 2010년 동안에는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채용이 돼서 한나라당 최장수 대변인 기록을 세웁니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도 됩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도 도전을 해봅니다. 종로구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탈락 이후 박근혜 경선 캠프로 들어가고요. 대선 캠프로 이어지고요. 인수위원회까지 갑니다. 즉 경선 캠프 대선 캠프 인수위원회 모두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나운서 톤이 이해가 되는 거죠.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2014년 6월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돼요. 이것도 장관급이죠. 2015년 1월까지 사상 첫 여성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2016년 3월 20대 총선이었습니다. 서초갑 지역구 경선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에서 17, 18대에 재선을 했던 이혜훈 의원에게 패배합니다. 9월에는 문화체육공감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인사라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본인은 연관을 일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임자인 전 문체부 장관 유진용의 발언과 합쳐보죠. 조윤선 정무수석이 취임한 후 블랙리스트가 무차별 확대되었다. 이 두 증언을 합해보면요. 조윤선 본인이 무능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못 알아챌 정도로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지난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처음 등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조윤선 장관 본인이 김장자, 최순실과 함께 정동춘이 운영하는 운동치료센터인데요. 이 당시는 마사지샵이라고 했죠. 여기에 근무 시간 중에 간 것이 적발되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 이런 제보가 있다. 라고 장재원 의원이 추궁을 하자. 이를 부인하고 김장자, 최순실, 정동춘을 다 모른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오전에 불출석에 대한 의원들의 강한 질타와 사퇴 발언이 이어지자 그리고 춘호 3인방이 잡으러 출동을 하자마자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부리고 극적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다만 이 전화통화를 할 때 새 의원들에게 증인선서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환 의원이 그것을 위원장하고 협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 2시에 출석하였을 때 김성태 위원장은 조윤선 중위는 저번에 증인선서를 했으니까 구준석만 하라고 증인선서를 시켰습니다. 이때 조윤선 장관은 오른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김경진 의원이 증인선서 거부인지 이전선서 유지인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조번에 걸쳐 지적을 하였는데 김성태 위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있는 거라고 모호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이 태도는 둘 중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이전선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두고 싶어서 지금 조윤선 증인이 들고 나온 전략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혹은 조윤선 장관이 갑자기 욱해가지고 내 전략을 잃고 뒤집을까봐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쪽으로 움직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좀 의심스러운 거고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전자로 보긴 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 나와서 오전에 3명의 의원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부터 당황하지도 않고 준비 안 되지도 않은 말이었잖아요. 세워놨던 전략이 선서를 안 하는 거였다는 게 참 참신했어요. 그거를 3명의 의원에게 각각 다 설명하죠. 전화통화에서. 그렇죠. 스피커폰인 줄 모르고.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증인선서 자격이 유지된다는 말은 끝까지 김성태 위원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언론의 해석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더군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계속 분장화했으면 저는 조윤선이 이겼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경진 의원이 산통 깰 뻔했다. 적당할 때 끊을 줄 알았다. 네. 그리고 출석하자마자 3시간 동안 거의 모든 신문이 조윤선에게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윤선 증인의 대응 변화 과정과 위원들의 전략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 윤소하 의원이 블랙리스트 관련한 9번의 질의를 했습니다. 9번의 질의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답변과 준비한 문안으로 답변하겠다라는 두 가지 답변을 정확히 번갈아가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문안이 뭘까? 저는 요새 문안이라는 단어를 맞춤법 틀리는 사람들한테 밖에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윤소 의원이 폭발하여 그건 업무 보고 때나 하시지 지금은 뭐하러 나왔냐라고 따지자 또 준비한 문안으로 답변하겠다고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번 매크로를 쓸 차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비한 문안을 읽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외에 장지현 의원이 폭발하고 의원들이 다 화가 났는데 그 와중에 새로 사보임된 엄영수 위원은 일단 준비한 문건이 사실이든 아니든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위원장이 읽어보라고 합니다. 준비한 문건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문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현재 수사 중이라서 경로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사과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블랙리스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면 또 사과하고. 네. 아무 내용도 없죠. 이게 재밌는 게 사과를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했잖아요. 그때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고개를 이렇게 깍듯이 숙여요. 네. 안모를 짜온 거죠. 아 코리오그래프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의원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본능의 의사진행방이 폭발합니다. 춤이 그게 뭐냐. 주로 이제 모든 의혹은 부인하고 문체부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는 하지만 뭘 잘못했는지는 특검 보고 밝혀내란다. 되게 이거 마리테레 한 장면 같았어요. 네. 뭐 그걸 갑자기 채팅방이 폭발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걸 준비해왔냐고 이러면서. 화가 나니까 김성태 의원진이 화가 막 납니다. 다시 확실하게 답변하라고 재차 화를 냅니다. 화가 난 김에 정동춘 의사장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회의로까지 와. 아까 설명드렸죠. 오문 준다. 그 상황이군요. 네. 그 상황이었습니다. 정동춘 의원진이 밖으로 끌려나갔고. 이제 이후에 조윤선 증인에 대한 위증 신문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모든 질문에 위증으로 고발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답변도 속잖아요. 특검 조사 중이라서. 네. 이 말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20번 정도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조금 짜증난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이제 변주를 좀 해야죠. 아마 이때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깰까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답변을 300번 정도 하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용재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네. 윤세민 위원장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 이용재 의원은 조연선 중인 답답하죠? 라고 말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 결혼한 표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표정은 낙지하려는 표정. 제가 요파 씨 녹음하다 잠깐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 목소리를 듣고서 저는 다른 거 하다 정신이 없었으니까 아, 또 그냥 굿캄 놀이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이용재 의원은 지금은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한 가지 질문만 7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용재 의원의 발음에 따르면 브랙리스트. 그러니까 예스 아니면 노. 둘 중 하나만 가능하고 위중 하나라면 예스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 길이길이 남을 코멘트가 나오죠. 있어요, 없어요? 이스노! 옆에 너무 웃겨가지고 이스노! 웃고 있었더니 옆에서 윤세민 위원장이 있으면 이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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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앞서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조윤선 증인이 여기에 답변을 못합니다. 여기서 참을 말하려면 예스라고 하면 되고 거짓을 말하려면 노라고 하면 돼요. 아마 전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조윤선 증인은 직원들이 특검에서 조사가 그런 사례가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답변을 하려 했고 이에 이용주 의원은 계속해서 소리를 점점 높이고 반말까지 섞어가면서 저는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블랙리스트가 있을 수 없으요? 라고 결국 아홉 번의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아홉 번을 합니다. 아홉 번의 질문 끝에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그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이용주 의원이 사례 말고 문건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자 물리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네. 마지막에 명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용주 의원이 그 정도는 봐준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조윤선 증인은 양자역학을 설파하고 있었다. 그래요? 조윤선 증인에게 블랙리스트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부재하는 두 가지가 혼재된 상태였고 그것도 슈레딩거의 문건 아니에요? 박스 안에 넣어놓고서. 슈레딩거의 블랙리스트. 박스를 보여주면서 여기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것을 이제 그건 데이빗 카퍼필드. 확실하게 하나의 고전물리학의 세계로 끌고 오려고 했던 거죠. 이용주 의원은. 있어요 없어요를 반복해서 결국에는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에서 이렇게 좋은 전략이었다는 걸 위원회의 위원들도 처음 느꼈을지도 몰라요. 7분이 주어지면 그 7분 가지고 질문 하나만 하자. 압박이 이렇게 압박하면 통할 수도 있구나. 검사의 기술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윤선 증인의 멘탈이 확실히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블랙리스트는 모른다는 답변을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의원들이 이걸 몇 번 따라해요. 같은 질문을 계속해 봐요. 그러면 두세 번째는 입이 살짝 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은 다양한 각자만의 방식으로 조윤선 증인의 답변을 유도합니다. 이거구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만희 의원은 조윤선 증인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그때 관련된 사람은 모두 특검에 소환되었는데 너하고 김기추만 몰랐다는 거냐라고 지적하자 왜 특검에서 날 빨리 소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나를 소환하면 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이거 이만희 의원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정황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면서 네가 이걸 모른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방법이었죠. 이용주 의원의 그 한 방에 가드포스트가 하나가 깨졌는데 거기 깨진 걸 그대로 치니까 옆에가 무너지죠. 슬슬슬슬. 옆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도중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프리뷰로 공개했던 정무리스트 문서가 있었죠. 그 문서를 드림입니다. 그리고 시인답게 먼저 시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업계부터 챙겨요? 네. 그런 다음에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유가 적혀있다. 그리고 이 사유를 해당 기관이라는 기관에서 신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해당 기관은 국정원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문서에 적혀있는 B는 블루하우스고 K는 국정원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블루하우스가 아니라 블루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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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기는 불이 났으니까요. 블루하우스. 그래서 B는 블루하우스고 K는 국정원이라고 지적을 하고 조윤서는 물론 모른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쳐도 한 번 중간에 성공을 작게 하고 나면 도종환 의원이 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기 아는 것만 열거해도 양상이 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까이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일보에 보도가 나간 후 문체부 직원이 조윤선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자는 건의를 했다는 증언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윤선 장관이 직원들의 건의를 거부했다는 증언을 들면서 그러면 그때에도 블랙리스트를 알고 있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작년 10월 말 아니면 11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자 조윤선 장관은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답변한 후 그렇습니다. 역시 다시 양자역학으로 돌아오죠.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 다시 단독적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9400명의 명단 중에서 770명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블랙리스트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양자역학이네요. 블랙리스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제가 청문회를 다 본 후에 짐작을 하건데 여기서 조윤선 증인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올 초에 인지했다는 입장을 견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말한 증언이 위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11월 말에 대국민 사과를 건의했는데 장관이 거부했다는 내부 직원의 증언이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조윤선 증인은 이 둘의 분리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11월 말에는 지원 누락 사례를 인지한 거고 리스트 문건의 존재는 올 1월에 인지했다는 입장을 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장재현 의원이 이후에 블랙리스트를 언제 인지했느냐 이 시기만 집중해서 물어요. 그러자 조윤선 증인은 또 이 시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 직원이 작성했는지는 어떤 경로로 작성됐는지는 등등 엉뚱한 말을 하면서 시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회피하고요. 장재현 의원이 여기서도 거의 반말하는 수준까지 가서 강력하게 질의를 반복하자 올 초에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재현 의원이 올 초에 확인했으면 진상파악 지시는 언제 했냐라고 묻자 이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후 김경진 의원이 다시 시기에 대한 집요한 질문을 합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하고 진상파악 지시를 내린 시점에 대해서 자신의 질의 시간을 전부 쏟아버워서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시기에 대해서 중헌보완하면서 대답을 끝내 회피했습니다. 이 상황들을 전체 보면요. 심지어 친박 의원들까지 합쳐서 모두가 이리저리 어시스트하면서 누가 맹공을 퍼보면 누구는 살짝 풀어주면서 당근을 주고 그다음에 또 누구는 맹공하고 야당 누가 정보를 하나 꺼내면 저쪽 여당 의원이 하나가 받아서 또 활용을 하고 굉장히 세트플레이라고까지는 모르는 파상공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친박의 의원들이 조윤선 장관을 몰아친 모습을 보면서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경황 증거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된 의혹 사건은 탄핵이나 청와대와는 별건이라고 지금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조윤선을 버리는 카드로 보고 있는가 보다 정도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요.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을 언제 인지했는가.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을 언제 인지했는가가 조윤선에게는 위증죄가 걸린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인지시점을 제외한 모든 질문은 전부 다 여유롭게 답변을 거부하였는데 유독 이 질문에 대해서만 중안부원 눈에 티가 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또 이 부분을 집중 공략을 했고요. 네. 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계속 견제한 거죠. 자신이 간신히 겸제해냈는데 성공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성공이 아닌 게 청문회는 특권과 다르잖아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 쇼잖아요. 그 쇼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했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이후 장재현 의원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고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하자 약간 당황합니다. 네. 다른 말을 하려고 하다가 제지받고 결국 참고인 채택을 의결하였으나 이 참고인은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참석을 했다면... 말을 맞추지 않은 정황이 보이니까... 지시를 내린 시점에 대해서 말을 맞추지 못했겠죠. 네.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구두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단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잘 듣고 외우세요 장관님. 이런 다음에... 9,400명을... 누구누구누구... 특히 이제 검찰 출신 의원들과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파이팅이 좋은 장재현 의원을 중심으로 이 블랙리스트를 인지한 시점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갔고요. 이 의원들의 질문에 9월에 인지한 거는 사례고 지원이 배제된 사례 리스트의 존재는 1월 초에 알았다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문도 굉장히 현명했던 게 그 프레임을 끝까지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네. 끊임없이 방해를 했죠. 네.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그걸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이 반복되면서 신중하게 혹은 시간을 끌면서 동문서답으로 답변하겠다는 전략이 곧 중헌부원 횡설수설로 이어졌습니다. 네. 상대방의 전략을 뒤집어서 역공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공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시작될 때 그리고 중간에 잠깐 멘탈이 흔들렸을 때만 해도 괜찮은 전략, 괜찮은 방어력으로 보였는데 아킬레스관이 드러난 거죠. 맞아요. 원포인트. 원포인트에 대한 공격이 진행이 되자 마지막까지 결국 입장은 견지를 했지만 보여주는 쇼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청문회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한 곳만 아팠고 나머지에 대해서 매우 스무스한 편이었다라는 평가는 제가 여러 번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이 증인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조윤선 장관에게서는 지금까지는 지켜야 하는 게 본인밖에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게 하태경 의원이 중간에 계속 국회의원 진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자 조윤선 장관이 그게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여유롭게 대처를 하긴 했는데 이번 청문회로 인해서 조윤선 장관의 앞날은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과는 크게 달라지겠죠. 어차피 어두워요. 친박이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1차원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질문은 안민석 의원이 제일 잘하는데 저는 이해원 의원의 순서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이해원 의원의 순서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저도요. 라이벌이니까. 안민석 의원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제가 밉죠. 이해원 의원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원 의원은 앞에 정동중 증인이 오전부터 자기한테 고압적으로 대했잖아요. 그거 복수할 생각에. 네. 그거 완벽하게 했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무서웠어요. 밤에. 그리고 사실 조윤선 증인과 이해원 의원이 서로 고발로도 또 얽혀 있잖아요. 법적 관계 때문에 서로 조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 고발권이 여기서 더 커지면 서로 피곤해진다. 그리고 여담인데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언론 보도에서 조윤선 장관의 전화기가 찍혔어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카톡으로 어떻게 대처하라는 장면이 찍혔으면 조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 이것을 보도할 때 누군지는 알고 있다. 보낸 사람이.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건 공개하지 않겠다. 하지만 매우 가까운 법조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군요. 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응이 3개 들어갈까요? 남편 이름을 제가 몰랐어요. 아. 남편분도. 그렇죠. 네. 매우 가깝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웅웅웅 씨라고요. 웅웅웅. 웅. 토끼포키 하시는 분 계세요. 웅웅. 덕질 간사가 말이에요. 마무리 발언들. 저 위원들이 막 했잖아요. 저는 보문서 계속 그 막 그 아몬드를 먹으면서 보문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었거든요. 참 말들 못한다. 국회의원은 말 잘한다고 되는 건 정말로 아닌 직업이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그래도 공보보좌관들이 아무래도 힘을 줘서 대본들을 써줬겠죠. 그래서 뭔가 멋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덕질 간사가 훌륭한 말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 훌륭한 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공보보좌관이 멋진 글을 써주는 거야. 잠깐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잠깐일지 몰라도 최대 몇 시간 전이었을 거고 최대 반나절 전이었을 거예요. 마무리 발언을 마무리가 되게 써달라. 그 결정을 국조의원들이 의원실마다 보좌관들에게 전달을 했을 겁니다. 마무리 발언은 이런 이런 감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자. 이번이 끝이니까. 그걸 국조특위의 청문회 마지막 청문회가 끝나기 반나절 최소 반나절 전에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원실의 보좌관들에게 전달했다. 새누리당을 더 설득할 수 있는 시간에 포기를 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특위를 더 하자고 할 수 있는 시간에. 마무리 발언이나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김성태 위원장의 자세로 위로와 짐작 컸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항상 마무리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죠. 안 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의석의 칠할이 야권인 국회가 됐는데 여당과의 설득을 패배했다고 사과를 하는 장면이 이런 국정농단 특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김성태 위원장 이하 바른 정당의 의원들의 책임이 있지만 저는 제1야당이 좀 더 싸워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당바 더 나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네. 이럴 때일수록 언론들은 대선 주자들이 무슨 디스전을 하는가 보다도 대선 주자들 따라다니느라 혹시 야당 원내에서 이 문제의 전투력을 깎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때가 어딘데라는 질문을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친박이 단일세포가 계란이 아니에요. 친박도 내부에서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지금도 계속 내홍 중이죠. 네. 모두가 철벽방어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정현 의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정현 의원도 철벽방어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 새누리당 택조위원회에 와 있었는데 그들의 태도를 보면 또 사뭇 다 다르거든요. 결들이. 따라서 야당에게 있어서 정치적 딜의 여지는 상당히 많고 아직도 시간이 있다. 마무리 발언 멋있게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좋은 일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진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네. 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마지막 청문회 정리 내용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견적부터 AS까지 그냥 저랑 대화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 주식보다 컴스테이션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과 조용한 형제들을 믿어주십시오.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샴푸 왠지 특이 정황을 봤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딘가에 이끌린 듯 제가 이번에 페북 페이지를 좀 뒤러다보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들어 꾸준히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 집회 참석 뿐만 아니라 특검도 나가시고 청문회도 나가서 자리 한번 자리 지키시고 이러는 시민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이제는 소식을 다들 들어서 아시겠죠. 정원수님이 한국시간으로 2017년 1월 9일 저녁 7시 40분에 입적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새누리당의 단일대호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 아무도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혁명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안 봤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디 건강들 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 말입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 주말 순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국대책위원회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K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